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4파일에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고 또 절교찾기라던가 여러가지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파일을 터치합니다. 4파일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최근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설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가 있죠. 분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미지 동영상 등등 분류되어 있는데 절교찾기라겠죠. 이것은 설정을 할 수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장 메모리가 있을 것이고 sd 카드가 설치한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 외에 여기 보시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구글 드라이브 이걸 설정해 놨어요. 자 여기에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려면 반드시 휴지통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 위에 점 3개 있죠. 3점. 이 점 3개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설정이라는게 있어요.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휴지통이라는 것이죠. 휴지통.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휴지통을 자세히 읽어보면 삭제한 파일과 폴드를 삭제하면 휴지통에 30일 동안 보관합니다. 되어 있죠. 이 휴지통을 사용하려면은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게 체크가 이렇게 안되어 있고 휴지통을 꺼려면은 휴지통에 있는 파일과 폴드가 모두 삭제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꺼버리면은 삭제한 파일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휴지통을 설정하지 않으면은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에서 복구가 안됩니다. 휴지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휴지통을 켜 놓아야만 삭제한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파일 홈 직접 설정했죠. 이것을 안 터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 파일 최근에 실행한 파일을 체크해 놓으면은 아까 최상단에 있는 최근 실행한 파일을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이것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걸 설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카테고리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카테고리는 설정하는 게 좋고요. 최근 파일은 이것은 자기 취향에 따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최근 파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설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원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있죠. 이거 아주 제가 사용해보니까 아주 귀찮게 동기화 시키라고 계속 나와서 아주 귀찮더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체크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저장 공간은 이것도 크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크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테고리 이건 꼭 설정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뒤로 바꿔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숨겨진 시스템 파일 표시 있죠. 이걸 체크하면 숨겨진 시스템 파일이 표시되니까 잘못하면 이런 시스템 파일을 삭제하면 스마트폰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파일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상단에 표시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내장 메모리의 상단에 표시합니다. 이걸 설정을 하면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이걸 설정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저절로 보이게 합니다. 이것은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시스템 자체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모바일 데이터 사용 허용해서 여기 터치해 보면 모바일 데이터를 통신 연결할 때 말이죠.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나 네트워크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체크를 하면 리미트 한계가 최대 사용 용량을 소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휴지통 설정이 됐죠. 여기서 뒤로 갑니다. 그러면 내장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보세요. 최근 사용 최근 실행한 파일은 여기서 아까 설정 안하니까 사라져 버렸죠. 카테고리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내장 메모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장 메모리 이것을 터치하면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아까 자주 사용하는 폴드 해 가지고 여기 세 개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제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사용하는 폴드를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만 내가 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거 하나하나를 내가 설정할 수 없어요. 시스템 자체에서 이걸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은 제가 콜이라는 곳에 가서 전화 녹음한 콜에 가서 이걸 몇 개 삭제 한번 해 보겠어요. 한 세 개만 위에서 세 개 정도. 이렇게 터치하고서 최하단에 보면 삭제가 있죠. 최하단에 보세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죠. 이걸 터치해서 파일 세 개를 휴지통으로 이동할 거예요 했죠. 휴지통으로 이동을 터치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휴지통으로 가볼게요. 휴지통은 저 위에 점 세 개를 터치하면 휴지통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휴지통이라고 나옵니다. 휴지통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통화 녹음 이거 한 것 있고 옛날에 제가 삭제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통화 녹음을 다시 복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복구하는 파일 메뉴가 없잖아요. 안 보이죠. 이것은 반드시 이걸 이걸 선택해서 복구해 보겠어요. 이걸 길게 딱 누르고 있습니다. 길게 눌러야 됩니다. 길게 누르면은 여기에 오른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 속에 V자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세요. 제일 하단에 왼쪽에 보면 복원이란 메뉴가 뜹니다. 반드시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야만 복원이란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휴지통에서 복구하는 메뉴가 없다 이러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원을 할 것을 이렇게 터치 터치 또 터치 터치 해 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하면 여기 복원 밑에 있죠. 이것을 여러 개 동시에 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터치하면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 하려면은 길게 누릅니다. 이것을 제일 위에 걸 제가 터치 하겠어요. 길게 누른 다음에 최하단에 보세요. 완전 삭제 하려면은 복구하지 못하게 완전 삭제 하려면 최하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삭제란 글자가 있죠. 삭제란 메뉴 있죠. 이걸 터치해서 삭제하면 복구가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휴지통에 많은 파일이 있어서 모두 다 완전 삭제하고 싶어요. 영원히. 그때는 여기 비우기 있죠. 상단에 비우기를 터치합니다. 비우기를 터치해서 그러면 아래쪽에 보세요. 여섯 개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지금 삭제하면 다시 완전히 복구 못합니다. 그래서 수지통 비우기를 터치하면은 터치하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파일에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삭제한 파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십제한 파일의 기록을 드렸습니다.